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모두 다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증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제외동포들이 애국심을 발휘해서 중요한 것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 고맙다는 제가 말씀을 일단 전하고 싶네요. 여러분 이 보시죠. 오늘 그러면 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 지역의 제외국민투표는 어떻게 조작이 됐는가 여러분 이 자료가 서울의 25개 동의 3구 대통령 선거의 제외국민투표회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적인 득표수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윤석열 심상정 이게 제외국민투표수고 이재명은 27434표를 받았고 윤석열은 2602표를 받았고 서울 시내에서 심상정은 1667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숫자입니다. 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 숫자를 제외국민투표회가 전부 다 이런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 숫자를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제외국민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라는 후보별 차익값을 구해보게 되면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제외국민투표후보별 득표수의 조직적인 증가와 감소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조작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제야전문가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익값이 이론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일치하는 0상태로 차익값을 수렴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뭘 찾아내는가 하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외국민투표의 득표수 증가와 감소작업에 활용한 규칙 조작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조작값을 적용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진짜 제외국민투표 득표수를 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산조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있는 후보별 득표수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입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제외국민투표 추정치 제야전문가의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는 선관위 자료에서 발견한 규칙 조작값을 활용해서 사전투표 조작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다 복원시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선거구마다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얼마만큼 조작했는지를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바로 그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의 종로구입니다. 종로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가 좌측 제야전문가가 선관위에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수정 보완한 것이 우측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게 되면 3구 대통령선거에서 종로구에서 이재명은 제외국민투표를 739표를 받았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몇 표를 받았 는 거 아니까 560표를 받은 겁니다. 560표를 이재명에게 739표를 받은 것으로 표를 높여준 겁니다. 윤석열은 641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로 여러분들 추정치를 구해보니까 윤석열은 703표를 받았는데 표를 빼앗겨 가지고 541표를 받은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 심상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56표를 받았다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구해보니까 56표가 아니고 73표를 받은 겁니다. 73표를 받았는데 56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왼쪽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 오른쪽은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제야전문가의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조작의 핵심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규칙을 프로그램화해 가지고 돌리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를 해보면 득표수를 이동시킨 규칙을 그대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지 간에 득표수 조작을 하게 되면 숫자를 가지고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 모두 다 종합하면 이런 그래프가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에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은 27433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실제로 22,233표를 받은 겁니다. 5,200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럼 5,200표가 어디서 나왔냐. 윤석열과 심상정와 함께 훔친 겁니다. 윤석열과 심상정이 받은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훔친 겁니다. 보시죠. 윤석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외국민투표를 서울에서 2만 602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재야 전문가가 진짜를 구해보게 되면 2만 5,412표를 받은 겁니다. 몇 표를 빼앗겼는가 하니까 4,810표를 빼앗긴 겁니다. 4,810표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는 마이너스 4,810을 윤석열에게 처리하고 플러스 4,810을 이재명에게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로가 되죠. 심상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667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진짜를 구해보니까 2,058표를 받았는데 1,667표를 받았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누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럼 몇 표를 여러분들 훔쳤습니까 391표를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때서 4,810표를 훔치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심상정이 함께해서 여러분들 391표를 훔치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이 두 개를 뭡니까 누가 함께 대해줬다 이재명 함께 대해준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5,200표입니다. 그러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에서 총조작규모 제외국민투표 조작규모는 만 400표가 되는 겁니다. 만 400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럼 이 만 400표는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 만 400표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10표를 대주고 9표를 빼앗고 1표를 빼앗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대로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구 대통령 선거만 하더라도 감소시킨 거를 더해줬기 때문에 좌우가 착하게 일치하는 거죠. 윤석열의 4,810표 훔치고 심상정의 391표를 훔친 거를 그대로 뭡니까 전산적으로 이재명 함께 더해준 겁니다. 그걸 열어면서 총종합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조작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울 전체 모집단이죠. 모집단의 이재명 득표율이 40%인데 제외국민투표 득표율 사전투표의 제외국민투표 득표율이 50%인 거죠. 이렇게 10% 차이가 날 수 없는 거죠. 윤석열은 모집단의 이재명 득표율이 55%인데 제외국민투표 득표율이 38%인 겁니다. 여러분들 몇 프로 차이가 납니까 13% 차이가 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외국민투표 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후보별 제외국민투표 득표율이 모집단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계가 만들어낸 거라는 이야기죠.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집단은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통계적 특성이 같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이재명이 서울의 40%를 받았으면 사전투표에 속하는 제외국민투표도 40%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윤석열이 55%를 여러분들 모집단에서 받았으면 총득표율이 제외국민투표 득표율도 55%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3 정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38%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재명은 제외국민투표를 41%를 받았을 것이 정상적인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50%를 뻥튀기 시켜준 겁니다. 윤석열은 제외국민투표 득표율이 47%를 받았어야 됐는데 전산조작을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38%를 줄여준 겁니다. 심상적은 여러분들 4%를 받았어야 되는데 3%를 줄인 겁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제외국민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한인 전 세계의 여러분들 산재되어 있는 한인 동포들이 이렇게 성명서를 냈기 때문에 오래전에 제야전문가가 여러분들 분석에서 제공한 제외국민투표의 서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제외국민투표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다른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투표를 이루는 거소선상투표 관내 사전투표 그다음에 관외사전투표 일명 우편투표에서 똑같은 조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선거결과를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뭐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구 대통령선거에 대구의 여러분 수선구 대구의 여러분들 다 조사해보면 대구의 선거구마다 당일 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뭐죠? 그래서 윤 후보가 승리했는데 제외국민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누가 승리합니까?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뭐 하나도 과장된 게 아니고 그냥 숫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정언하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이렇게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모두 다 득표수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Làm layer ride ri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